한 작품에서 두 분과 키스한다는 것은 사실 다른 배우분들도 그렇게 많은 일은 아닐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도 키스를 한 분하고 한 적도 별로 없었거든요. 어쨌든 조윤희 씨도 잘 끌어주셨고 그리고 전혜빈 씨 역시 처음 우정 출연해서 첫날 온 날 키스를 하게 됐는데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감사하면서 또 죄송할 뿐이고 그런 마음입니다. 저에게 굉장히 멋지고 좋은 기억을 주셨고요. 실제로는 키스신이 조금 더 길었는데 영화에서 굉장히 잠깐 나오더라고요. 근데 실제로는 조금 진하게 했습니다. 고마워! 고마워! 감사합니다.